너무 예뻐졌네 너무 예뻐졌네 진짜 예쁘지 않아 엄마? 입물났다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했을까? 제롱이 원래 예뻤으니까 그렇지만 답변이 진짜 예쁘게 해놨다 근데 옛날에 제롱이 같지 않아? 색깔만 다르고 엄마 여기서 봐봐 진짜 제롱 같다 진짜 귀엽지 제롱아 아니 제롱아 탕수야 너 이렇게 해봐도 되는거야? 아니 누가 얘 버렸냐고 이렇게 예쁜데 바보 바보 천지 삐깔이 진짜 예쁘다 야 너 이거 엄마한테 진짜 극찬인거다? 진짜 예쁘다는 진짜야 진짜 제롱이 같다 제롱이 옛날 모습같지 그치 진짜 예쁘지 엄마 미용 진짜 잘했지 깜짝 놀랐어 엄마 기아님 그만둔다고? 아깝네 눈빛도 제롱이 같아 우리 제롱이 보는거 같아 이렇게 보면 진짜 제롱이 같아 담비 어리종절 제롱아 담비야 어디 갔다왔어 뭐 먹고 제롱이 진짜 이렇게 예쁜 저기 뭐야 청춘일 때가 있었는데 진짜 맨날 제롱이 같다 야 근데 담비야 엄마가 이 정도 반응하는거 진짜 대단하다 제롱이 말고 없어 아니 제롱이 모습이 딱 제롱이 같다 제롱이 보는거 같아 예뻐 근데 우리 둘 다 너무 얼빠다 어머 우리는 너무 예쁜 것만 좋아하는거 같아 우리 집사람들 그렇지 않아? 응 우리 좀 그래 우리 너무 외모지상주의야 맞아 큰일났어 우리 예쁜 것만 좋아해 우리 너무 예쁜 것만 좋아해 아니 또 못생겼으면 귀엽잖아 그런 모습이 또 있지 근데 얘는 예뻐 객관적으로 소울 거 같은데 ona야 애교 노을댓